소녀는 마법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The boy found a magical letter. 호그와트는 그를 흥분으로 환영했습니다. 호그와트는 그를 흥분으로 환영했습니다. 말하는 모자가 학생들을 분류했습니다. 용들은 황금 보물을 지켰습니다. 우정이 어둠의 세력을 이겼습니다. 퀴디치 경기는 관중을 열광시켰습니다. 헤르미온느는 모든 과목에서 탁월했습니다. 론의 유머는 긴장된 순간을 밝게 해주었습니다. 론의 유머의 유머가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덤블도어의 지혜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거울은 가장 깊은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하그리드는 마법의 생물을 돌보았습니다. 세 사람은 숨겨진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타임터너는 그들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시리우스 블랙의 과거는 해리를 놀라게 했다. 시리우스 블랙의 과거는 해리를 놀라게 했다. 디멘터들은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디멘터들은 행복을 빼앗아갔습니다. 트리위저드 토너먼트는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세드릭 디거리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드릭 디거리는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율볼은 로맨스를 촉발했습니다. 무디스의 눈은 속임수를 간파했습니다. 예언은 운명을 예언했습니다. 호크럭 시즌은 볼드모트의 일부를 보유했습니다. 호크럭 시즌은 볼드모트의 일부를 보유했습니다. 금지된 숲에는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스네이프의 충성심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스네이프 로얄티 remained enigmatic. 데슬리 할로우즈는 트리오를 통합했습니다. 스네이프의 기억은 희생을 드러냈다. 스네이프의 기억은 희생을 드러냈다. 호그와트 전투가 치열해졌습니다. 프레드의 손실은 공백을 남겼습니다. 프레드의 손실은 공백을 남겼습니다. 호그와트는 희망으로 재건되었습니다. 딱총나무 지팡이가 충성을 바꿨습니다. 킹슬리 셰클볼트가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킹슬리 셰클볼트가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킹슬리 셰클볼트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해리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해리의 상처는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9와 4분의 1에서 가족이 제외했습니다. 에필로그에서는 그들의 미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호그와트 익스프레스는 추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호그와트 익스프레스 캐릭 메모리스 여행은 끝났지만 마법은 계속되었습니다. 모글들은 마법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킹슬리 셰클볼트 질서를 회복했습니다. 시스트랄즈는 마법에 걸린 마찰을 끌었습니다. 포크스의 노래는 상처를 치유했습니다. 켄타우로스들은 금지된 숲을 지켰습니다. 겔러트 그린데랄드는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겔러트 그린데러월드 썼 파워 약탈자의 지도 마라우더스 맵에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폴리쥬스 포션으로 만든 변신 페트로노스의 부적은 디멘터를 물리쳤습니다. 페트로노스의 부적은 디멘터를 물리쳤습니다. 페트로노스의 부적은 디멘터를 물리쳤습니다. 요구의 방이 개조되었습니다. 룻의 부적은 디멘터를 물리쳤습니다. 로나 러브굿은 나글레스를 믿었습니다. 룻의 부적은 디멘터를 물리쳤습니다. 크리처의 충성심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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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머틀, 모닝마이어틀의 유령이 나오는 욕실 매점 플로 네트워크는 마법의 집에 연결되었습니다. 플로 네트워크 커넥티드 마지컬 홈스 플로 네트워크 커넥티드 마지컬 홈스 플로 네트워크 커넥티드 마지컬 홈스 맨드레이크는 석화된 학생들을 치료했습니다. 바실리스크의 시선은 희생자들을 석화시켰다. 플로 네트워크 커넥티드 마지컬 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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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펠릭스 펠리시스에게 행운이 주어졌습니다. 플로 네트워크 커넥티드 마지컬 홈스 시스트랄즈는 슬픔을 통해 인도되었습니다. 아크로만툴라는 숲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크로만툴라는 숲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리무스 루피는 방어를 가르쳤습니다. 리무스 루픈 토드 디펜스 점술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했습니다. 플레르 델라쿠르, 프로딜레커의 우아함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플레르 델라쿠르, 프로딜레커의 우아함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플레르 델라쿠르의 우아함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부리 잔이 챔피언을 선택했습니다. 시리우스의 오토바이가 그들을 날아다녔다. 제임스와 릴리는 사랑을 희생했습니다. 트리 위저드 컵이 묘지로 옮겨졌습니다. 아모텐시아는 사랑의 묘약을 만들었습니다. 히포그리프는 존경에 응답했습니다. 거대한 버드나무는 비밀을 지켰습니다. 사라자르 슬리데린의 로켓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라자르 슬리데린의 로켓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라자르 슬리데린의 로켓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스트랄즈는 호그와트로 마차를 끌었습니다. 사라자르 슬리데린의 로켓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죽음을 먹는 자, 데스 이터스는 암흑시대를 표시했습니다. 폴리쥬스의 변화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폴리쥬스의 변화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폴리쥬스의 변화는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빌라의 매력은 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빌라의 매력은 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빌라의 매력은 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빌라의 매력은 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덤스트랭 우주선이 신비롭게 도착했습니다. 소유자와 연결된 지팡이 그린고트의 고블린들은 보물을 보호했습니다. 그린고트의 고블린들은 보물을 가져왔습니다. 포트키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포트키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포트키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플레르의 여동생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시리오스 블랙의 결백이 입증됐다. 약슬리는 볼드모트의 정권을 섬겼습니다. 약슬리 서브드 볼드모트의 정권을 섬겼습니다. 약슬리 서브드 볼드모트의 정권을 섬겼습니다. 약슬리 서브드 볼드모트의 정권을 섬겼습니다. 펠릭스 펠리시스는 무모한 행동을 유도했습니다. 펜시브는 기억의 검사를 허용했다. 펜시브 allowed memories examination 펜시브 allowed memories examination 아즈카바는 어둠의 마법사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아즈카바는 어둠의 마법사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how selves worked without appreciation 보가트는 최악의 공포로 변했습니다. 보가트는 최악의 공포로 변했습니다. 호그즈미에이드는 주말 모험을 제공했습니다. 시스트랄즈는 보이지 않는 마찰을 당겼습니다. 테스트랄즈 pulled carriages unseen 금지된 숲에는 마법의 생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디스의 교훈은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무디스의 교훈은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무디스의 교훈은 위험에 대비했습니다. 타임터너는 과거의 실수를 되돌렸습니다. 타임터너는 과거의 실수를 되돌렸습니다. 피렌체는 켄타우로스의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피렌체는 켄타우로스의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퀴레르 터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퀴레르 터번은 우아함과 우아함을 선보였습니다. 마법사 체스에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했습니다. 해그리드의 우산 속에는 지팡이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질데로이 록하트, 길더로이 록하트는 잘못된 성취를 주장했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만 보이는 세스트랄 유령은 즉각적인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호크룩스는 영혼의 조각을 보호했습니다. 호크룩스는 영혼의 조각을 보호했습니다. 녹턴 엘리 녹턴 엘리에는 어둠의 마법이 숨어 있었습니다. 녹턴 엘리 하버드 다크 마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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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의 방이 개조되었습니다. The room of requirement adapted The room of requirement adapted 예언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The prophecy shape their desti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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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